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8월 2일째 생방송 화이탑10 새로운 1위 후보곡 DJ DOC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5주 연속 정산에 도전하는 클론입니다. 새로고 보니까요. 오늘 이 무대가 다요계의 악동들, 다요계의 개국생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씨. 모르겠어요. 뭐 저희 잡지채 부문데 저희가 개구장이고 악동들이고 막 그런데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악동이고 개구장이가 아니에요. 보고 보세요. 저 얘기는 안 오는데 벌써 하늘씨는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하늘씨. 오늘 저 어머니 모신다. 어디 오셨어요? 네 어머님이 이렇게 범세형 보시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와주십니다. 아드님 노래 들으러 오셨겠지요. 자 클론. 네. 지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강월레씨. 네. 무척 떨리고요. 네. 이 자리에 쓴 것만 해도 진짜 영광입니다. 네.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뻐요. 네. 지금. 오늘이. 네. 너무 떨리는데. 저희한테도 처음이지만. 네. 올해 들어 1992년 들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골드컵을 만약에 타면은. 타면은 두 번째. 두 번째요? 김정민씨가 한번 타면. 아주 연초였어요.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되게 떨려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아. 너 떨고 있구나. 하하하하. 네. 자. 그러면. 1위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생방송 가요톱10. 정상의 오른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제이 덕의 여름이야기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아. 이번 주에는요. 각 연령별로 투표수가 확인됩니다. 10대. 디제이 디오스 여름이야기 올라갑니다. 자.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542표에 디제이 덕의 노래는 멈춰 섰고요. 자. 10대의 인기도를 보겠습니다. 아. 어. 상당히 많이 찼. 123표 차로. 자. 계속해서 더해지겠습니다. 20대를 포함한 득표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이미 여름이야기는 1013표. 자.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의 20대 득표수. 10대를 포함한 득표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몇 표에? 아. 937. 지금까지는 디제이 덕에 앞섭니다. 자. 30대. 보겠습니다. 1210표. 자.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과연 30대의 인기도 포함한 숫자. 어. 역전 됐어요. 1296. 자. 끝으로 40대 이상 분들의 득표수를 더 해보겠습니다. 디제이 덕에 여름이야기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1418표의 여름이야기 멋졌고요. 과연 쿵따리 샤바라. 1554. 클론 쿵따리 샤바라. 골드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디제이 덕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정확한 득표수를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로 나눠서 해봤어요. 네. 좀 헷갈리셨죠? 네. 깜짝 놀랐잖아요. 10대의 인기도는 사실 100표 이상의 차로 디제이 덕이 앞섰지만 20대, 30대, 40대를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클론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창원형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힘쓰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 그리고 준혁이. 예. 구준혁씨는 지난주에 꼭 골든컵을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저도 제 친구 원래한테 가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라인우명 저희를 키워주신 라인우명 식구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올 여름의 처음과 끝은 클론이 강탈을 했습니다. 골든컵 세상이 영예라는 클론의 노래들이면서 8월 셋째 주로 계약해 주십시오. 안녕히십시오. 첫번째 deck. 서울명을 무대를 믿ана. 그리고 저희가 다행히 고맙습니다. 등교까지 다행히요. 그런데 기저를 이어폰을 Estén 명절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의 영예 someone은 얼마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예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곳을 생각합니다. 신나가 아는 사람들을 위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받을 수 있는CT한 모든 분들을 잃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